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오늘은 양시장 어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오늘 홍본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삼성하이닉스가 엄청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래켰잖아요. 오늘은 또 조용한 모습이고 또 한동안 시장을 이끌던 NFT 관련주들도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반토체주 NFT 섹터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 일단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섹터가 움직이니까 그리고 시장이 또 올라가니까 결국은 NFT 테마주들이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NFT 관련주들이 시장이 올라가지 않고 지지부진하니까 그래서 이때를 틈타서 테마주들이 많이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결국은 시장이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결국 이 자금들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에 고점에서 누가 그 물량을 가져가느냐. 결국은 개인들은 그 물량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시장은 지금 어제부터 해서 삼성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으로 자금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다시 반도체 쪽이 시장을 또 주도하고 그래서 이 종목들이 계속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삼성현자하고 하이닉스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제 올라갔던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제 올라간 상승폭을 또 일정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끄집어 올리고 있는 건 삼성현자하고 하이닉스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NFT 관련 주들도 오늘 좀 많이 급락을 다시 또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반도체로 지금 사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동안 또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조정이 나왔으면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그렇다면 지금 또 이 종목을 잡아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죠. 하지만 이 갈증 때문에 종목들을 좀 섣불리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이 결정난 건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수급은 하루 정도 들어온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지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시장도 오늘은 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갈증을 많이 느끼다 보면 결국은 좀 조급함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게 이번에 시장이 또 올라가게 된다면 일부 또 갖고 이 특정 업종들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계신데 이 조급함, 이 마음들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좀 많이 힘들었지만 참고 있고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종목을 섣불리 매수하지 않고 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을 지금 너무 섣불리게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가 시장은 그래요. 조급한 마음을 들게 하고 계속 그럽니다. 하지만 기회는 분명히 다 줘요. 즉 한 가지 업종만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서 그 종목만 시장을 끌고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 종목들한테 다 기회를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급하게 사게 되면 결국은 그에 대한 손실을 또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만큼 이번에 또 신중하게 시장이 좀 완벽하게 좀 돌아서고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연속적인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그때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 방향이 완벽하게 결정지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섣불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반도체 주들이나 그런 움직임 수급의 방향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화 투자증권. 한화 투자증권 매수가랑 비중은요? 6천원에 30% 6천원에 30% 최근에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한화 투자증권은 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멘토님, 워낙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은 종목이고 요즘은 또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 기업은 사실 증권주의 성격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두나무 지분과 관련해서 이런 이슈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6천원이에요. 6천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최근인 것 같아요. 맞죠? 시청자 여러분? 네네. 이 종목을 매수할 때도 아마 단기 트레이딩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화 투자증권은 지금은 사실 이 재료가 소진된 것도 아니고 아직 시세가 끝난 것도 아니에요. 단기 시세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약간의 조정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올라갈 때 6천원 부분에서는 이 정도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하는 사람들은 팔고 있고 또 거기에서 물량을 받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물량들이 다 빠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손받김이 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매도가 좀 힘이 더 세게 된다면 아마 최근에 올라왔던 10월 달에 올라왔던 상승폭을 한 번 눌러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우리가 가격적인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이 기업은 5,150원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면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있잖아요. 이 가격에서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이 가격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힘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가격이 깨지면 그만큼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5,150원에 소재가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매수 시점이 6천원을 제대로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6천원에서 걸리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때는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걸리는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마시고 만약에 본다면 확실하게 넘어선 다음에 보거나 아니면 좀 눌렀을 때 보는 게 낫죠. 그래서 이 기업은 6,000원을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6,500원 정도까지는 열어서 볼 수 있으니까 최종적인 목표주가인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동국제약 동국제약 매숫가량 비중은요? 3만원에 10%요. 3만원에 10%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네요. 동국제약 멘토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제약주들이 많이 거품이 빠지고 있어요. 이 거품이라는 건 사실 지난해 코로나와 관련해서 제약주들이라든지 바이오주들이 시세가 좀 강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국제약을 매수하신 가격이 3만원이면 아마도 매수를 좀 높게, 높은 시기. 지금 이제 올해 초나 아니면 지난해, 7월, 8월이겠죠. 이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아마 굉장히 좀 속이 타실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은 10%인데 그래도 비중은 10%지만 금액은 좀 많이 들어가셨죠, 시청자분? 그리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요? 많이는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런데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셨죠? 그런데 실적을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 실적이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실적은 거의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적자도 아니고 흑자를 내고 있지만 흑자폭이 굉장히 커지거나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주가는 지금 코로나 전 주가가 18,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3만원을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의 주가에 거품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지금은 사실 그 제약주나 바이오주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속타실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은 그래도 일정의 어떤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클이라는 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하락 사이클을 타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가에 거품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그래도 조만간 또 상승 사이클로 진입하는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점을 잡고 좀 위쪽으로 움직이는 신호가 왔을 때 이거는 이 개별적인 종목의 흐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이 시세가 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냥 산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격적으로는 19,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19,00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요? 네. 하지만 그 사이클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일 때 그때는 만약에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3만 원까지는 좀 힘들지 몰라요. 한 2만 7천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격이라 2만 7천 원까지 목표주가 보고 지금은 좀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량 비중은요? 네. 25만 원에 20%요. 25만 원에 20%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시간 좀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요즘 계속 20만 원 초반대에서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메토님 어떻게 방향을 좀 보세요? 아직 방향이 결정이 안 나서 사실 지금 이 기업도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도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백신이 공급이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백신을 개발을 해서 하게 된다면 사실 그만큼 수익이 많이 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직 장기화되고 있고 아직도 더 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확실하게 지금 결정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약간 좀 지쳐있는 주가 역시 좀 지쳐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기대를 해본다면 사실 개발 이 정도까지 임상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건 개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에 대한 어떤 재료가 좀 들어와줘야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재료를 좀 기다리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25만 원에 이 기업을 매수하셨어요. 시청자 분께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가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최근인 것 같은데요. 네.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서 그래서 그 전에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번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당분간 계속 이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20% 비중이신데 이 기업이 주가가 한 주당 25만 원이잖아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그러면 금액이 좀 들어가셨나요? 혹시 금액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셨나요? 네. 그러면 저는 매수가 왔을 때 비중은 한 10% 정도는 좀 줄여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지지 끌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25만 원 왔을 때 절반 정도 비중을 좀 줄여두시고요. 나머지는 일단 27만 원 너무 높게 잡지 말고 27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고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가는 이게 변동성을 좀 어느 정도 감내하고 가야 돼요. 이 기업의 주가가 지금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21만 1천 원 이 자리만 깨지지 않으면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21만 1천 원만 손재가 잡고 위쪽으로 27만 원까지 목표 주가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스모 화학. 코스모 화학 매수가랑 비중은요? 17,500원에 50%나 샀어요. 네. 17,500원에 50%.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아픈치에 샀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은 이게 폐배터리 쪽이니까요. 멘토님. 늘 이제 이슈는 항상 되는? 좀 사그라들면 다시 또 이슈가 되고 어떻게 보세요? 주가는? 사실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주가가 한 번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또 조정이 있다가 이 기업들 사실 어찌 보면은 앞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약간 비슷한. 에스키 바이오 사이언스와 같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아요. 시세 올라오고 나서 지금 주가 조정 단계. 그런데 코스모 화학의 경우에는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 이슈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재료가 있다는 건 그만큼 단기로라도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한 가격이 17,500원이면 매수한 가격 자체는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이 가격은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올라갈 때 따라붙으신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 바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약간 좀 많이 조급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모 화학은 일단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19,000원 정도. 어쨌든 큰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익을 좀 내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그걸로 또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19,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수익을 잘 챙기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비중이 50% 너무 많아요. 한 번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네. 한 번에 들어가세요. 현금을 뜨고 열심히 또 모아놨는데 그걸 또 한 번에 팍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이게 한번... 네. 지식이 올라가게 돼요. 네. 따라 붙었죠. 아, 그래요? 따라 붙으니까 또 눌리면 또 약간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는데요. 강량하게 60에서 너무 쉽지 않고 그리고 그러고 들어왔는데 거의 60에서 80대고는 그냥 내려오네요. 이게 그 이평선이라는 건 결국은 보조지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보조지표가 그 기업의 주가를 대변해 줄 수는 없어요. 정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볼 뿐이고 그리고 보조지표는 사실 후행성 지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거기만 신뢰해서, 100% 신뢰해서 보지 마세요. 자, 일단 15,000원 정도만 지켜내주면 괜찮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15,000원 정도 잡아두시고요. 위쪽으로는 19,000원 넘어왔을 때 19,000원 돌파하면 그때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네, 필옵틱스요. 필옵틱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900원에 80%요. 11,900원에 80%.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8월에 있어요. 네, 올해 8월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쭉 밀리다가 그래도 올라오는 구간을 잘 견디셨네요, 그동안? 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쪽이고 OLED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재료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재료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못 따라주는 그런 기업이라 사실 그 재료로 인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실적이 뭔가 보여줬다면 사실 끌고 와도 돼요. 하지만 실적이 아직 보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쨌든 수익이 났을 때 잘 챙기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거래가 밑에서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한 번 시세가 나오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갔는데 여기서 눌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 이전 고점자리 부근에서 부근까지 아직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시세는 살아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래 역시도 최근에 들어오고 나서 물량들이 우리가 흔히 분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시청자분? 분산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산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눌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사실 매수 가격이 지금 차이가 얼마 없어요. 그렇죠? 이제 200원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런데 수익이 왔다가 지금 손질로 바뀐 거긴 하지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은 약간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1,000, 가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11,300원을 일단 기억을 하세요. 네. 11,200원까지 보죠. 11,200원. 11,200원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를 손절가를 잡아주세요. 여기까지 한 번 눌렸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1,200원 손절가를 잡아놓고요. 제가 트레이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13,000원 부근에 오면 또는 13,000원 왔을 때 그냥 확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해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좀 그 부분까지 갔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그렇죠. 약간 좀 아쉽죠. 그때 팔 걸 아쉽죠. 그렇죠? 그런데 또 주가라는 건 아무 다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안 팔아서 아쉽지만 밀렸으니까 아쉽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또 넘어서게 되면 그때 안 팔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올라왔을 때 13,000원 부근에 왔을 때 그때 정리만 잘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11,300원까지 가면 조금 더 사는 건 어떨까요?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지금 비중이 80%인데 여기서 이거 올인이에요. 올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아쉽고 못 판 거. 더 들어가지 마세요. 기억이 수두 잔고가 많이 있다고 해도 그게 기대돼서.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저희 LNF 매숫가랑 비중은요? 네, 18만 2천원에 60%입니다. 18만 2천원에 60%. 지금 수익 많이 보고 있네요, 시청자님? 네, 그게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20%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상 유상증자도 받으면서 지고받고 하면서 따라온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물량을 계속 늘리는 거죠. 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고 전망에 대해서는 여쭤보려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LNF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웨인톤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것도 10조 가지 않겠냐, 에코프로빔처럼 많이들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누가 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테슬라 쪽 수혜 때문에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전망을 물어본다는 건 나는 이 종목을 계속 끌고 와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사실 어쩌면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LNF라는 회사도 분명히 앞으로 커질 수 있는 회사겠죠. 하지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성장성 있는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안 그래요? 정말 성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조차도 올라가면 빠져요. 즉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면 시청자분께서도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했지만 올라가면서 계속 물량을 늘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주가의 고점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게 25만 5천 원에 최근에 고점이 나왔잖아요.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수익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23만 원인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면서 20만 원을 깨고 만약에 15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끔찍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수익이라면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면서 가야 돼요. 챙겨놓으면서. 지금 늘릴 게 아니라 물량을 줄일 때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60%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오늘이라도 한 3분의 1 정도. 즉 30% 정도는 수익을 챙겨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면요. 이 기업은 사실 20만 원 정도는 봐야 돼요. 이게 손재결과를 조금 여유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급하게 올린 만큼 주가가 또 흔들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재결과는 일단 오늘 30%는 수익 실현해놓으시고 나머지는 20만 원을 손재결과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25만 5천 원 넘어가잖아요. 전고점. 네. 그러면 또 3분의 1, 30%를 또 정리하는 거예요. 수익을. 네. 그리고 가볍게 가시는 거죠. 나머지는. 아, 지금 60%니까 20%겠네요. 오늘 20% 정리. 그다음에 25만 원. 거기 올라가면 20% 또 정리. 이런 식으로. 네. 아시겠죠? 손재결과는 20만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식화드립니다. 네.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는 유튜브 스피드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김실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M, 7만 4천 원의 15% 재료가 끝난 걸로 봐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미디어주들이 조금 밀리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SM은? 네. 스피드 상담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7만 4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사실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은 있죠. 하지만 이 재료들이 이미 주가를 보면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재료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된 상태라 지금은 위험 관리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 8천 원 정도만 손재결과 먼저 잡아두시고 가격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8만 원이에요. 아직은 시세가 끝난 건 아니니까 반등 시에 8만 원 정도 왔을 때 정리를 잘 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입니다. 내 이름은 구름이요 님께서 에코프로 H의 10만 3천 원의 10% 오늘 반등을 추가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고견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뭐 한 1% 가량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기업이 주가가 지금 매수하신 가게는 10만 원대에 10만 3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격이 어찌보면 굉장히 좀 비싸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사실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가 조정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만약에 지금 주가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추가 매수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 매수가까지 노력 보면서 매수가 왔을 때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추가 매수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KKABL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일심바이오 6,400원에 5%, 40% 이상 손실 중입니다. 5%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이제 바이오주다 보니까 쭉 떨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지금 추가 매수 5% 괜찮을까요? 제가 볼 때 아직 거품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 거품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심바이오는 지난해 정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가가 3,800원이고 이 기업이 올라가기 전 주가가 2,000원대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크게 변한 건 없어요. 그동안 수익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주가의 슈팅이 이번에는 지난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55% 정도 비중이라면 사실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차라리 조금 더 좋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2,000원대에 진입을 하면 3,000원이 깨지면 아니죠.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존중님께서 신세계 신규 매수 궁금합니다. 직장 동료가 전량 손절한다고 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직장 동료가 다 파니까 이때 한번 사볼까라고 고민을 하시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신세계도 지금 추세는 좀 꺾여 있잖아요. 직장 동료분께서 우리가 인간 지표라고 얘기하잖아요. 팔면 또 올라가고. 제가 팔면 내가 사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촉으로 본다면 괜찮아요. 사실 신세계는 지금 많은 분들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가격, 주식을 또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 정도 떨어지면 당연히 올라간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즉 완전히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인분께서 만약에 직장 동료분께서 매도를 한다고 하면 매도하고 나서 그때부터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했을 때, 직장 동료분께서 정리하셨을 때 그때부터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는 전화 연결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G ETS. KG ETS 매수가랑 비중은요? 17,930원에 20%요. 17,930원에 20% 알겠습니다. KG ETS도 상담이 꽤 들어왔던 종목인데 그때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올라와지고 있네요, 멘토님. 이거 이제 추세를 좀 다시 상향으로 틀었다고 봐도 될까요? 시세를 틀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반응이 좀 온 거긴 해요. 반응이 좀 온 거긴 하고. 근데 17,900원, 거의 18,000원 정도, 그렇죠? 이 정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하고 차이가 그래도 다행히 좀 안 나요. 제가 이제 반응이 왔다라고 표현한 게 시세를 돌리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한 건 중요한 거래가 아직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거래가 안 들어왔어요. 즉 주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보면요. 시청자 분들도 이제 화면 보이시죠? 그렇죠?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을 때를 보면 거래가 갑자기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거래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살짝 눌러주고 그리고 거래가 막 연이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전하고 거래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최근의 거래는 그렇게 그 정도의 어떤 의미 있는 거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시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 정도에서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어서 1만 8천 원 정도? 이제 매수가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번에 반등은 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너무 큰 기대를 아직은 갖지 마시고 차라리 1만 8천 원, 물려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만 8천 원 오면 그때는 절반 정도만 먼저 정리를 해놓으시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먼저 정리해놓으시고 나머지는 일단 좀 기다려봤다가 거래가 들어오면 아마 1만 9천 원 정도까지 다시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 주가는 1만 9천 원, 하지만 1만 8천 원 왔을 때는 절반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각설 막 입고 하던데 그거는 상관없나요? 지금 시청자분도 지금 이런 매각설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은 사실 시장이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내용일까요? 다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반응을 시장에서 뭘 확 안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회를 줬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중에 또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만 8천 원, 1만 9천 원 기억하시고 절반 정리하고 1만 9천 원 때 정리하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B 루셈이고요. LB 루셈. 매수가랑 비중은요? 1만 3천 100 원에 12%. 1만 3천 100 원에 12%.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매수는 몇 달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떨어지고 있을 때 들어가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9천 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네요, 멘토님. 반도체 또 후궁정 쪽이잖아요. 실적도 좋던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실적이 좋다고 해서 실적이 좋으니까 상장이 됐을 거예요. 보통 이 기업이 상장이 될 때, 보통 기업들이 상장될 때 있잖아요. 초반에 상장 초기 기업들은 상장되고 나서는 접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상장이 되는, 왜 상장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실적이 피크일 때 상장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장 요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거기에 맞춰서 충족을 시켰을 때가 굉장히 실적이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또 핫한 테마들이 붙었을 때 움직이는 경우들이고, 보통 상장되고 나서 좀 약간 빠지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엘베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0원, 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시청자분도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다 보면, 저희 멘토님들 다 얘기를 하실 거예요. 상장되고 나서는 웬만하면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항상 상장됐을 때, 첫날이죠. 첫날 보면 거래가 가장 많아요.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화면이 좀 잘려있기 때문에 제가 첫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날을 보면 이날이잖아요. 그렇죠? 이날 보면 거래가 가장 많이 들어왔죠? 그렇죠? 거래가 가장 많잖아요. 이때가 가장 기대감이 클 때예요. 가장 기대감이. 그래서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이 첫날의 저점이 있죠. 이 저점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사실 바닥이 어딨지 몰라요. 주가가 많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매수한 가격이 이 첫날 봉의 저점이 깬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깨고 나서 그 밑에서 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잘못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원래 이 첫날 봉의 저점이 깨지면 그때부터는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접근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아시겠죠? 일단 조금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다행히 최근에 반도체 쪽이 어제부터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매수한 가격이 13,100원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면 저는 매수가 13,000원 정도만 와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더 고생합니다. 그래서 13,000원 오면 딱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이어서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두산중공업이요. 두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만 6천원에 샀고요. 네. 100. 다 거기다 오링했습니다. 100%. 아. 2만 6천원에 100%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에 이제 모든 걸 걸으셨는데 원전은 이슈는 계속되고 있긴 하죠. 멘토님. 주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또 좀 더 열려 있을까요? 미팅. 제가 볼 때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원전 쪽이 앞으로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매사진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 배경에는 이번 대선이 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대선에 대한 부분이 기대감이.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항상 만약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100%예요. 100%를 다 넣으셨다는 건 나는 빠꾸가 없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나 무조건 이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좀 안 좋은 일이 확실히 100% 확신했을 때 닥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를 좀 하면서 가야 돼요. 저는 두산중공업 앞으로 대선까지 기간이 좀 있고 어찌 보면 이게 정책주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특정 정치인의 어떤 정책주와 관련해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맥주보다 나아요. 차라리. 차라리 인맥주보단 계속해서 거론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2만 6천 원 매수 가격이라면 저는 일단은 매수가 왔을 때 최소한 70%는 빼셔야 돼요. 아시겠죠? 30% 정도만 놔두시고 남은 70%는 빼세요. 한 번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그래서 30% 정도만 좀 약간 그 정책적인 부분을 기대를 해보고 정책 관련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특정 인물과 관련해서. 올라왔을 때 그냥 3만 원 정도에서 그냥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시다 보면 대선 관련해서 정책주들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말도 못하게 빠져요. 그래서 이의점 꼭 잘 참고하셔서 매수가에서 70% 정리 그 다음에 반등 시 3만 원에서 정리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원하셨습니다. 네. 다음 전화 가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가 않은 것 같죠? 자 그러면은 저희 유튜브 상담 넘어가서 유튜브 상담하고 다시 전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댓글 좋은 하루 님께서 신규 매수를 문의 주셨습니다. 이마트랑 아모레퍼시픽 중에서 문의를 주셨거든요. 이마트랑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더 나을까요? 멘토님. 사실 그 두 종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를 일단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사실 변화가 바로 오진 않아요. 차츰차츰 변화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씩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기업 중에서 성장성이라든지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뭐가 더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이마트보다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유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프라인 쪽보다는 사실 온라인 쪽이 좀 많이 커져 있고 사실 완전히 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의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통 쪽은 오프라인 마켓보다 온라인 마켓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모레퍼시픽 쪽이 더 낫다. 아모레퍼시픽을 차라리 선택을 해서 조금씩 모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전화 연결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MBT 2만 9천원에 7%요. 2만 9천원에 몇 퍼센트요? 7% 아 17% 알겠습니다. MBT는 요즘 잘 올라오고 있네요. 멘토님. 한 5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 MBT를 좀 볼게요. 지금 2만 9천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주가 올라왔는데 지금 손실이 중이시네요. 네. 아직은. 갑자기 손실이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좀 탁 깔렸어요. 오래됐어요. 그렇죠. 오래되셨죠. 지금 아마 6월이나 4월 이쯤일 것 같아요. 즉 시장이 빠지기. 시장이 흔들릴 때죠. 딱 그때. 그렇죠? 네. 사고 나서.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실적이 그래도 좋고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지난해까지는 실적이 좀 안 좋았죠. 하지만 올해 들어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올해 흑자전환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거래도 지금 차츰차츰 들어오고 있어서 매수가가 2만 9천 원이면 3만 원 정도 가까이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만 이게 올라왔다가 살짝 조정을 주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흔들리지 않고 본다면 3만 원 정도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 잘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정도 물량만 보유하고 있는 물량만 가져가서 3만 원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튜브로 또 하나 더 가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보스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셀티론 헬스케어 10만 5천 원에 50% 바이오주 기회가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셀티론 형제들이 오늘 또 주가가 계속 내려앉고 있죠. 지금 8만 5천 4백 원 어떻게 보세요? 기회는 오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기회는 와요. 그리고 시간이 사실 시간이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갑자기 뭐 빠르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 지난해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셀티론 관련 종목들도 그렇지만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지난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고르기 구간에 또 진입을 했고 또 주가가 가격적으로 좀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갈 때는 굉장히 또 무섭게 올라가요. 지금은 10만 5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정도 가격은 사실 비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서 주가 여기서 하지만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좀 참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중도 50%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기업은 올라와서 수익이 나면 꽤 많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12만 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는데 이 기업이 만약에 12만 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시세가 또 오는 시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2만 원 정도 왔을 때 절반 정도만 수익신을 해두시고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흔들리고 있을 뿐이지 다시 올라가지 못할 주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박셀바이오요. 박셀바이오 매수가라는 종목은요? 네, 8만 원에 40%예요. 8만 원에 40%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박셀바이오도 지금 주가가 참, 그래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지난해 주가가 굉장히 시세가 좀 컸던 기업이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기업은 지금 매수하신, 지금 요청하신 분은 8만 원에 매수를 하신 걸 보면 혹시 추가 매수를 위해서 8만 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매수를... 아닙니다. 3만 원인가요? 네. 8만 원에 매수를 했고요. 한 3달 전에. 아, 9월쯤에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한 10만 원 갈 거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계속 내려오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만 원 갈 수 있나요? 10만 원을 갈 수 있다, 없다. 이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든 주변에서 이거 얼마까지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상 그거는 어찌 보면 거짓말이에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는 사실 지금 지난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회사고요. 하지만 개별적인 어떤 재료 같은 거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잖아요. 하지만 이 주가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끼는 있습니다. 끼라는 건 한번 올라가면 또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끼는 있는데 지금은 지금 비중이 40%이시면 아마 당분간은 조금 더 힘들 수 있어요. 당분간은. 아니요, 기다릴 수 있어요. 조정은 아마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떨어졌을 때 근데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올라왔을 때 근데 비중이 40%이시잖아요. 만약에 원금 회복이 되면 올라갈 때 8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20%만. 네. 하시겠죠. 너무 한 방에 뭔가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8만 원 넘어오면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10만 원까지는 사실 아직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고. 9만 원 넘어가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힘든 기간이고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건 조금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 참으면 가능할까요? 언제까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낼지 아니면 다다음 달에 낼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결정권은 없어서 시장에서 분명히 반응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 예. 올라오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하나 가볼게요. 성대 글경 에이스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TNG 8만 4,200원의 20% 차트가 유혹합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 고견 부탁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유혹 당할 만한 차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차트가 유혹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시세가 나왔다가 지금 물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래 분산이 나왔어요. 지금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왔다는 거죠. 빠져나온 이유는 그동안 물렸던 물량들이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KTNG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대적인 분위기가 약간 금연을 좀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고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사실상 괜찮지만 지금 일단 8만 4,200원에 오늘 매수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반등 시에 8만 6천원 정도?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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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당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스마트 그리드로 잡아 보겠습니다. 정책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이죠. 10조를 들여서 지능형 전력막인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들이 또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40조 원의 새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옴니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서 디지털 계량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고요. 주가 보시면 현재 상가에 진입해서 풀리고 있지 않습니다. 2,6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누리플렉스, 무선통신 솔루션 업체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20% 강한 시세 내면서 9,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 재지주 잡아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올해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한 국내 골판지 업기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기대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코로나라는 수혜 속에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업황 호조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금판지라고 불릴 정도로 업황의 호조 기대 상당히 높은데요. 현재 대형 포장이 시세가 제일 좋습니다. 13% 오르면서 2,6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밑에 재지주들까지 시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풍재지, 백판지 전문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장용 상자로 사용되는 그런 백판지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현재 6%의 오름차에 나타나면서 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 철강주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은 유럽연합과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관세 분쟁을 해결했고요. 일본과도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체는 대미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상 철강 제품의 수입 물량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쿼터 재협상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철강주도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당히 소외됐던 섹터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오늘 포스코 강판 외인과 기관의 매수 들어오면서 주가 3거래일째 오른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7.4% 오르면서 6만 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중형주까지 시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시장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어제 시장을 들여올렸던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파란불이 켜져 있고요. 특히 셀트리온 삼형제를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가 3%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오늘 연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양시장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 많이 줄이면서 현재 3천선 회복 다시 하고 있습니다. 3천 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 101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혐의였습니다. 네, 주체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의 시간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짱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